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997년에 발생했던 외환위기 당시의 아슬한 상황을 기억하는 한 사람으로서 당시에 정말 가슴에 새겼던 그런 교훈은 한나라의 건전한 경제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평소에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국수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정책을 고집하게 되면 제3의 관찰자들 특히 외국계 정권사들 투자은행들 그리고 신용평가사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고 그러다가 외부 환경이 돌변하게 되면 혹독한 평가나 진단들이 그들로부터 나오게 되고 그리고 원화가 가치가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상황이 좀 좋을 때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특히 정직한 정책이나 제도를 계속해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홍콩계 정권사의 쓴소리입니다. 홍콩계 정권사인 CLSA 소울지즘의 폴 최 리서치센터장은 9월 21일 날 가치주의 애로사항이라는 그런 영문 보고서에서 한국정부의 정책이 가치주의 주가를 오히려 끌어내리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서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최근 가치주 지수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인 흐름을 이어지지는 못할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교육 악화와 더불어서 정부 규제 때문이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낡은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억제가 전통산업들의 매력도를 더 끌어내리고 있다. 한마디로 표를 의식한 구조조정 지연을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치주들은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고통을 받고 있고 이것은 구조조정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넷째 한국의 규제는 시장의 혼란에 대처하는 기업의 대처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기업들은 마치 한 손을 뒤로 묶은 채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시장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유연성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한국 기업들에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섯째는 규제의 피해를 받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은행주를 들 수 있는데 한국 은행주는 세계적으로 가장 싼 업종 중 하나이지만 핀테크가 유발한 시장 혼란 속에서도 엄격한 노동규제로 점포를 줄일 수 없다. 또한 각종 정부정책에 자금을 댈다는 요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의 덫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각종 정부정책에 재원 마련해 시중은행이 참여한다는 점도 은행주의 가치 재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곱번째는 뿐만 아니라 유통업 또한 점포출점과 운영시간, 폐전 등의 가혹한 제안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돈을 부려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는가 전방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한국의 가치주의의 주가 상승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이런 내용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폴 최 리서치센터장은 9월 3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 매니저로 대비했다는 그런 영문보고서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과 뉴딜 펀드를 강하게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지적은 이렇습니다. 첫째 세금으로 손실을 보존하는 펀드는 시장원리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사용해서 시장을 조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둘째는 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 펀드는 이미 크게 옳은 업종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셋째 정부는 버블 조장에 앞장섰고 우리는 모두 버블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알고 있다. 여기서 리서치센터장이 언급하는 펀드는 9월 3일 날 정부 예산 3조, 국책은행 출자금 4조, 그리고 연금, 기금 등 민간지원 13조원을 합친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를 골자라는 뉴딜 펀드 조성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금으로 손실을 보존하는 관제 펀드란 비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또다시 폴 최 리서치센터장은 지난 3월에도 문 지지자들의 심중이라는 영문 보고서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지지자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부작용만 양산한 정책과 반민주적인 형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유지된 회사의 현상에 대해서 해외 투자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아주 좋지 않다는 생각이죠. 현재 한국에는 표를 위해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기꺼이 희생시기도 좋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대중인기 영합주의가 작동하고 있다. 셋째 경제학자들이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정책들이 여당의 집권 유지를 위해서 완전히 합리적인 정책으로 둔갑하고 있다. 성과주의를 외면한 채 최저임금과 현금 복지에만 신경을 쓰고 원전 등 특정산업을 괴멸시키는 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다. 넷째 4월 총선 사회주의 성향이 짙은 여당이 이기게 된다면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여당이 국회를 장악하면 정부가 시장에 더욱 과도하게 개입하고 민간의 창조성을 방해하는 정책이 더 빈번해질 것이고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국가가치 하락평가가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경향이 강화되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한 자금을 팔고 떠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폴 최 리스치센터장은 10년간 싱가포르 해치펀드에서 동남아시아, 브라질, 터키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속성에 대해 비교적 정통한 그런 투자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편에 모두 외작의 정권사로부터 나온 그런 보고서는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간섭과 개입을 더욱더 강화하고 반시장적인 정책들이 하루가 멀다하게 쏟아지는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경제가 침하하고 내려앉는 그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그런 강한 영향력 하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침몰현상은 아마도 상당한 비용 청구수를 한국인들에게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